현아, 나도 그렇고 네 시아주머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. 그래도 딱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니? 엄마! 김도해, 네가 선택해. 지윤이 학비 열어서 집 앞이 모르는 니네 형한테 갖다 바칠래? 그러고 싶어? 그럼 관둘래? 이 거지같은 호구집 끝낼 거냐고! 엄마! 잡고 참았다니! 돈이 아직 요새구나나! 돈이요? 제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로 보이세요? 그거 그냥 돈 아니에요. 그거 저한테 돈 이상인 거예요.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?